아티스트 모드로 돌입합니다. 그러면은 그때부터 진짜 아티스트로서 본인을 소개하고 아티스트로서 자기의 무대를 소개하고 연주를 들어가면 됩니다. 이해됐어요? 이해는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볼 시간이 필요하다. 좀 보여주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인사 좀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어쩌다가 제 무대를 보러 이렇게 와주셨는지 모르겠지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훨씬 더 귀찮은 부분들과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. 저는 랩도 하고 노래도 하고 곡도 쓰고 가르치기도 하고 음악으로 해볼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그냥 다 해놓고 있습니다. 원래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영원히 죽을 때까지 계속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싶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자신 있는 음악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들으실 준비 되셨습니까? 예. 안 됐다고 해서 할 거예요. 자, 이번에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 곡은 I can sing 이라는 곡을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. I can sing, yeah. I can sing, yeah. 이렇게 단순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. 들으실 준비 되셨죠? 네. 임시아가 여러분들이 함께 부르는 I can sing. Let's get.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. 길어도 세고 짧아도 되고 그냥. 나는 내가 말이 많으니까 그냥 말해 주려고. 준비 되셨습니까? 자, 테스트 보러 갑니다. 상! 마! 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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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